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육회입니다 육회 선생님 육회 몇째 받았을까요 예 34개 받았습니다 아 부끄러져요 이때까지 선생님 진짜 절망이 컸어요 하지만 믿었습니다 내 자신을 왜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라지에터 캡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는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 디젤인데 진동한 이유 오 100% 나왔습니다 털린 것은 하이텐션 코드 분량입니다 하이텐션 코드라는게 뭐냐면 어 점화코일에서 점화플로우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가솔린 기관에 맺는거에요 알겠죠 고압 전류를 전달해줘야 특수한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솔린 기관에 맺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디젤기 엔진에서 고압 밸브는 무엇에 의구하는가 캠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기동 전동기 구성품이 아닌 것은 슬립미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교류발전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전류를 공공하는 계좌코일 아닙니다 계좌코일 자 여러분들 교류발전기의 구성요소는 스테이터 로터 슬립린과 브러쉬 다이오드가 있지 이거는 계좌코일은 뭐다 그렇죠 직류에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납산축전지에서 셀 커넥터와 터미널의 설명을 틀린 것은 어렵죠 이때까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축전지 축전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죠 양극이 적색 굵고 음극은 흑색 얇고 따라서 이게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자 타이어 시 건설기의 독립된 단계에서 추진축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에 대해서 만난 것은 회전시 진동을 방지한다 나왔습니다 자 무한교도시 굴삭기에서 슈 링크 핀 부신 계속 나오고 있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트랙 트랙입니다 자 15번 자 무한교도시 건설기기에서 트랙 정렬을 조정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스윙 모터의 가보와 방지가 아닙니다 나머지 스윙 모터의 마모를 방지하고 구성품 수명을 연장 트랙의 이한을 방지합니다 자 16번 하버 주행체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작용으로 만든 것은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18번 자 18번 자 굴삭기 상부의 전체에서 선회장치의 구성유소가 아닌 것은 차동기어입니다 차동기어입니다 차동기어 자 19번 굴삭기에서 센터 조인트의 기능으로 어 시험 100% 나왔습니다 메인펌프에서 공급되는 오일을 하부 유압 부품에 공급한다 아시겠죠 자 진흙지대에 굴삭 작업시 용이한 것은 뭐요 이잭 떡볶이 진흙 이잭 진흙 이잭 비슷하네요 자 24번 자 무한교도시 굴삭기 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행모터 내부에 설치된 브레이크 밸브의 상시장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한교도시 굴삭기의 제동은 네거티브 방식이라니까요 주행신호에서 제동이 해동되고 주행모터 내부에 설치된 브레이크 밸브는 주행시에 열리는 거예요 항상 서있다는 겁니다 25번 굴삭기 규격 표시방법 버킷의 산적요량 나왔습니다 무한교도시 굴삭기의 조향작용으로 무엇을 하는가 유압부터 나왔습니다 시발이 연약하는 곳에서 작업시 투리로 트랙슈가 삼각형 구조로 되어있는 볼더 삼각형 습취 도저 아시겠죠 자 29번 30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작동중인 유압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게 가장 그려보는 것은 프라잉펌프의 고산 앞에서 했죠 아시겠죠 유압에 속도 제어 회로와 관계가 없는 것은 오픈센터 회로 이해하시겠죠 오픈센터 회로는 아닙니다 속도 제어 회로는 미터인먼트하우 블라디 블리디오프 이렇게 있습니다 자 31번 유압에 진공이 형성되어 기뻐가 생기며 이에 국부적인 고압이나 소음이 발생해서 나타내서 뭐다?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 나왔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동식 실린더 자 유압 실린더는 크게 단동식 그 다음에 폭동식이 있습니다 단동식은 피스톤 램 플렌저 자 폭동식은 싱클로드 더블로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압장치에서 가변용량형 유압범프의 기호는 이거 시험문제 2개나 나왔어요 어디 지게 차이드도 나왔고 구석기차이드도 나왔습니다 자 38번 작동이 넓은 온도 보면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맞은 것은 점도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교차를 자회전한 방법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수행이 크게 두는 줄 알았는데 중심 안쪽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나왔죠 가태료 자 전기검사를 받지 아니 전기검사 산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2개의 갈리테료는 2만원 2만원 아시겠죠 자 47번 건설기계 관리법 증정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기계의 변경을 못해 해체한 경우 자 건설기계의 변경을 못해 해체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언제였죠 그렇죠 면허 취소라도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제 6회가 끝났습니다 자 6회를 끝나는데 선생님 1회 26개 2회 27개 3회 점점점점 올라왔죠 4회 5회 6회 6회에 34개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있었어요 왜 계속 상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비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얘기하세요 하지만 나는 뭐다 자신 있다 나는 뭐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다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다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왜 지금 모든 자식증을 다 땄을까요 그렇죠 선생님도 정년퇴직이 정확하게 20년 남았습니다 63세까지 올해 43시입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인생의 반도 안 살았어요 나중에 먹고 살려고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어디 나가서 쪽발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5회고사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어디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지금 1순위가 실내건축 기능사 나왔습니다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청량기능사 나왔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세번째 콘크리트 기능사 땄습니다 땄는데 여러분들에게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네번째 건설재료 나왔습니다 용접 전기 승강기 선생님 학교 울산공학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격증은 다 올리내직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하셔도 돼요 채널 안해도 돼요 좋아요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을 해놓으면 아 이스라엠이 또 올리구나 또 올리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증 따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커뮤니티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굴삭기 운전기능사 합격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